네 저는 울산에서 온 통신사님 전자 직렬 심진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 포항에서 왔습니다 저는 부산 4구에서 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아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대주에서 왔습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처음 나왔만큼 계속 떨리고 그러지만 시행사님 자세로 열심히 임해가지고 한국공항공사의 미래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항공사 60기 화이팅 공항공사 60기 화이팅 공항공사 60기 화이팅 공항공사 60기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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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